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보여 영상이 안보여 인사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노래를 묶어볼게요 책갈피 내가 영상 찍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에 왔죠? 잘 지내셨죠? 엄청 잘 보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? 감사합니다 저 이것도 살 수 있어요? 네 다나나 블루베리 머핀 2개랑요 마들렌 하나씩 주세요 네 저희 머핀 오늘 3개 하면 만원인데 아 진짜요? 오늘 3개 하면 12,000원인데 할인해서 만원 한다고 그러면 다나나 3개 해주세요 네 굳이 이리쎄 그 중에서 네네 한 장미에 닐매 예쁘다 장미 우리 진짜 재작년이지 벌써 보수 들어있다 약간 노래도 멕시칸 맥주 엄청 커 이거 귀엽다 비교율은 별로지만 맛은 있어요 한 번 먹어보고 싶어서 근데 저거 혼자 못 먹겠다 감사합니다. 시카 맛있게 보셨나요? 뷰티 혹시 하남 시민이신가요? 아니에요 예쁜데? 잘 어울린다 멋있는데? 멋있다고? 처음 봤다 저희 투샷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에 재네일 했을 때 목도 모르고 손톱깎이로 잘랐다가 들리잖아요 오늘은 리프트 입을 겁니다 오늘은 리프트 입을 겁니다 스커트를 위에 매치를 할 거예요 빠지려나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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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일도 있어요 짠 어제 네일도 받았어요 이 장치 어떻게 흙발로 염색을 했더니 하나도요 끝 어제 흙발로 염색을 했더니 다운 에 맛있겠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아니 언니. 진짜 아무 말 대잔치. 화면 검은색에. 어떻게 끼는 거야? 이렇게 하는 거야?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. 아니 언니 근데 진짜 좀 잘 어울린다. 나 좀 마음에 들어. 잘 어울린데? 나 이거 오늘 인스타 라방 할 때 끼고 해야겠다. 잘 어울려. 뭐야? 좋아? 좋아. 뭐야? 진짜 귀여워. 안 보여 영상에. 너무 인다. 이렇게 건너가야 돼? 건너서 저쪽이다. 북으로 내려가야 돼. 얘는 완전 면이야. 근데 쟤네 약간 좀. 끼어져 있는 끈 같이 가져와 주시면 되고요. 롯데 포인트나 무지 어플 있으세요. 아 미빼 언니 인스타 라방은 처음이네. 아 진짜요? 처음 들어오시는구나. 환영해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잘 어울려요? 감사합니다. 러브 유얼 메이크업 땡큐. 언니 되게 일요일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저도 너무 좋았어요. 감사해요. 이렇게 입으면 핑크 그림 딱 제가 좋아하는 컬러 조합이 해가지고 한번 일단 입어봐야지. 파티가 더 잘 어울린 거 같아요. 가격은 더 잘 어울린 거 같아요. 마저는 더 잘 어울린 거 같아요. 그리고 또 다른 컬러 조합이 잘 어울린 거 같아요. 비에 대해 더 잘 어울린 거 같아요. 정말 좋았어요. 그래 그거 막 외국에 있고. 맞아. 원래 여기 웨이팅 있었는데 요즘에는. 이 시험은 아까 시점에 이용하셔서 착용을 했고, 시험 가능하실까요? 어? 잘 어울린다 그러게 감사합니다 와 귀엽다 운동할 때 이거 어때? 몰라? 잘 어울린다 귀엽다 오우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야 근데 저거 너 같이 사러 와야지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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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내가 널 위해 준비한 게 있어 얘 뭐해? 네가 너 핑크색 있는다고 해서 노란색으로 샀어 나 어때? 귀여워 네 두 개 꺼져줄게 내가 노래 불러줄게 선물은 아니야 괜찮아 아 그냥 불러줄게 거절하지 마 거절하지 마 하하하하 안녕히 계세요 나도 이거 읽어야 될 거 같아 내가 재밌으면 한 번 불러줄게 뜨거워 뜨거워 티라노스 또 있어 나도 있네 티라노스 당황이 그렇고 우리 일단은 요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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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있어요 쫄깃한 현미 맛있을 거 같아 이거 내 얼굴 이렇게 치면 된다? 이런 것도 너무 귀엽지 않아? 너무 맛있겠다 탄생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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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엽다 아 이런 재질구나 컵 되게 힙하지 귀여워 아니 이거 예쁘지 않아? 이거?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엽잖아 이거 봐 나는 셀룸에서 마스가 제일 좋아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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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 도넛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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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냄새 냄새 미쳤다 헐 헐 진짜 대박인데 아 네네 이렇게 하고 이거 하나 더 빠른다 네 아 우리가 거달래퍼 예스 예스 빵순이들 빵순이들 이 빵순이들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환승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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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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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컬러는 이런 느낌 아 얘도 약간 튀는 그런 느낌이구나 어 이거 그래랑 얘랑 추천 주시는 거죠? 섞으면 네 어 저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 네네 이렇게 두 개 네네 이렇게 두 개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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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두 개 네네 이렇게 두 개 황호 타임인지 알겠어요 아 저 딱 그냥 딱 부어는 스타일 아 진짜요? 우리 어제 온다고 해서 옷도 뭐 입고 다니고 아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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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해 주세요 아니요 페베자맨 페베자맨 아 완전 마음에 들어요 오 다행이다 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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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다는 중이에요. 다가오는 중이에요. 다가오는 중입니다. 다가오는 중이에요. 어떻게 하시는 걸로요? 밥 어떤 거 하시겠대? 콜리플라워를 하시겠습니까? 콜리플라워를 하시면 천원 추가 되는데 괜찮을까요? 네 괜찮아요. 네. 알만 먹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